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웅변특기생이 되면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 당시에는 웅변대회가 인기가 많았다 수원에서도 여러 웅변대회가 있었다 나도 웅변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나는 구자글과 중학교 팀으로 나가 우승한 경험도 있었다 그 친구는 웅변대회에서 항상 1등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전 반대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웅변반 아이들에게 마이크와 영어로 쓴 구호를 주면서 북한이 보이는 강화도에 가서 중립급 체코와 폴란드는 물러가라 스파이 체코와 폴란드는 물러가라를 영어로 외치라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크게 외친 적도 있었다 구자글은 웅변특기생으로 수원고등학교에 먼저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학교에 말하면 나도 입학이 될 거라고 말했다 잠시나마 고등학생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싶었다 왜 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깊은 사색에 잠겨 하염없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는 이미 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농산물 검사소가 보였다 어릴 적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에 갔다면 내가 원하던 철도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이 제한에 걸려 철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게 너무나 한스러웠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농사를 지어 쌀이 많았을 때 그 쌀을 장리 쌀로 빌려주지 말고 돈으로 받았으면 나도 중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인심 좋게 나눠주더니 되돌려받지도 못하고 형편만 어려워지게 하고 어린 시절 원망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는 가운데 농산물 검사소 건물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무슨 불빛이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었다 어? 언제 여기 교회가 생겼지? 안으로 들어가 봤다 마침 예배 시간인지 찬성과 소리가 났다 뒷문으로 고개만 살며시 들이밀었다 한 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와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아는 아줌마의 모습도 보였다 조심스레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을 뿐입니다 난 당황해 그냥 둘러댔다 잘 압니다 그냥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목사님이 말을 이유며 함께하자고 자리를 안내해 주셨다 주... 주님의 뜻? 난 그냥 온 건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고? 궁금하기도 하고 함께하신 분들의 인상이 다들 좋아 보여서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다 그렇게 생애 첫 참석하게 된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다 왠지 마음이 푸근했다 한참 원망스러운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교회 오면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찐 옥수수를 나눠 먹었다 몇 개 안 되는 옥수수를 여러 명이 나눠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이를 아는 아줌마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사모님이셨다 그 교회는 김연호 목사님이 수원역앞 농산물검사소 2층에서 개척한 매산감리교회였다 그날 이후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며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됐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 나온 말씀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을 주어진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 우선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비록 철도 고등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일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고등학교에 들어갈 입학 자격이 있지 않은가 당당해지자 하면서 입학이 가능한 고등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원 3.1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연속농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 번째로 제작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